진짜 자는구나 빵이랑 오뎅이랑 와우 와우 일어나세요 좋아요 소화 빵 아침부터 빵 아침이니까 빵이죠 아침부터 물 걸음신 거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화는 개인의 재량이에요 소왕이 잘 됐어 아니 진짜 소왕 원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고요 네일씨 저는 잘 돼요 이걸로 이렇게 다 채우면 안 되겠지 밥을 좀 먹어야지 밥이요? 난 보통 빗가루로 아침 채우지 않아요 내가 저번에 햄버거 먹는 거 봤는데 택시를 잡아야 하는데 택시 택시 온다 어 긴장돼 나 몰라 나 뭐 1분만 못해 아 형 저 한번 믿어요 형 어딘 그 보여줘야 되는데 나 지금 있어 내 핸드폰은 있어 코코데 그 가주세요 코레 코코 렛츠고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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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날씨 엄청 좋아 고 날씨가 좋은데 아니 사실 어제도 날씨가 좀 우중충해가지고 걱정했거든요 맞아 맞아 비가 왔어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네 생각이 났어 여기 같아 진짜 냄새가 냄새 대박이야